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1376주년 계산대제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행사로 꾸며집니다. 울산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의 제1376주년 계산대제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올해 계산대제는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를 주제로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올해 계산대제 축제의 핵심은 나눔의 장인데 이 나눔에다가 따뜻함을 얹어서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따뜻함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먼저 나눔 참회의 장은 영축산보 이윤과 괴불헌공, 영축문화공연, 괴불특별전으로 꾸며집니다. 지난해까지는 보물로 지정된 괴불이 모셔졌지만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는 모사된 대형 괴불이 이윤됩니다. 역사문화의 장은 통도사 계산조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는 영고제와 창건을 기념하는 법의식 부도 헌달해를 비롯해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장스님의 가사 배견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봉행된 영고제와 법의식이 올해는 설법전에서 동시 봉행되며 부도 헌달에는 승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합니다. 문화 전시 행사로는 행사 기간 내내 국화장원과 특별전시 나도 작가다, 통로사 문화재 알기 체험 등이 마련됩니다. 올해 새롭게 프로그램이 하나 생긴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중들에게 알릴만한 게 빅게임이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까시면 누구나 쉽게 통도사를 알릴 수 있고 통도사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올해 계산대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 두기와 인원 제한 등이 이뤄지며 영축산보 이원 행렬 등 일부 프로그램은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로사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천년의 문화를 모든 사부대중과 향유할 방침입니다.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